아직도 일일이 볼트를 삽입하고 계신가요? 클릭 몇 번으로 해결하는 법 알려드립니다. 지름이 다른 수많은 홀에 딱 맞는 볼트를 삽입하기 위해선 라이브러리에서 원하는 유형의 볼트를 선택한 다음 지름과 길이를 일일이 지정해서 불러와 하나하나 선택, 삽입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요. 자동 홀 매치와 홀 필터 옵션을 활용해 조금 더 수월하게 작업한다고 해도 이 방법 또한 일일이 길이를 맞추고 홀 지름별로 알맞은 볼트를 찾아서 넣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운 것은 똑같죠. 하지만 클릭 몇 번으로 한 번에 삽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바로 어셈블리 리본 메뉴의 자동 삽입 구속 기능을 활용하면 되는데요. 이 기능을 불러와 상단면을 클릭해주면 지름별, 깊이별로 필터링해서 자동으로 볼트를 빠르게 삽입해줍니다. 그리고 각 조건별, 볼트를 몇 개씩 사용하는지도 바로 알 수 있죠. 각 항목을 선택해 디테일한 수정도 가능한데요. 만약 다른 볼트로 변경하고 싶다면 변경할 수도 있고 지름과 깊이도 추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. 또 클릭 한 번으로 와셔와 너트 삽입은 물론 그에 따라 길이도 자동 변경되는데요. 모든 설정을 마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볼트와 와셔, 너트가 삽입됨과 동시에 이 기능을 활용하면 작업 효율이 몇 배는 상승할 것 같은데요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소프트웨어 구매 및 컨설팅은 이거댐